약간 콘서트 장르 같아요 여기 반짝반짝반고 머리띠까지 썼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쳐주실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남시의 미사리온 콘서트에 오게 되서 저희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남은 곡들 많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 준비되셨나요? 네 좋아요 아마 다음번에 들려드리는 곡들은 조금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에 들려드린 두 곡은 저희 이제 그저께 아니 그 언제냐 네 맞아요 그저께 20날 저희가 컴백을 해가지고 아마 조금 익숙하시지 않았을텐데 아마 이번부터는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부분은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이랑 저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무대 위에서 다 보이거든요 같이 즐겨주시나 안 즐겨주시나 볼 거예요 신나게 즐겨주세요 신나게 즐겨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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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음 곡은 봄의 나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